자 갑니다. 자 우리가 혼동어휘 중에서 previous하고 obvious라는 영어 단어 혼동어휘로 나오고 두 개 선택하는 어휘 문제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봐봐 헷갈리지 않으면 일단 free만 알면 돼요. free free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preschool이란 말 쓰죠. preschool, preview 영화 같은 걸 먼저 보는 거 치사회, preview 프리라는 영어 단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앞, 전 이런 뜻이 있거든. 앞에, 전에 이렇게 학교 전에 배우는 거 preschool 알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얘가 영어로 뭐야? 이전의, 사전의 이전의, 사전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전의, 사전의 previous. 이 obvious라는 영어 단어는 명백한이라는 뜻이야. 명백한. 명백한. 명백한이라는 영어 단어도 뭐가 있냐면은 evident라는 단어도 명백한. 명백한. 피디님, 피디님, 피디님 아버님하고 피디님은 닮았나요? 닮았어요. 딱 그랬어요. 아니 10년 전에 헤어진 아빠를 만났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네 애비다. 애비다. 내가 네 아비야. 아비. 명백한. 아빠와 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와 아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비야. 명백한. 그래서 evident, obvious. 명백한. 됐습니까?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말을 외쳤단 말이야.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비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apparent. 명백한. 아빠. 명백한. 그래서 obvious, evident, apparent. 시작. 명백한. 이거 세 개. 같이 외우시고요. 두 개 헷갈리지 말할 때는 애비. 명백한. 확인해 보시고. 아비, 애비, 아빠. 명백한. 아시겠죠? 아빠와 아들. 생각해. 시작. 아빠와 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얘가 핵심이죠. 근데 원래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먼저 있었어.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있어요. science. 얘가 과학이야. 과학. 그쵸? 근데 얘는 과학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따라해봐. 학문이었어. 학문. 학문. 그럼 얘가 이제 전미어니까 얘가 핵심이거든. 그건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야. 강조. 학문하는.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야. c가 뭐로 바뀌었다? t. 사운드 변형 배치고 알고 있지. e가 뭐로 바뀌었다? i. o. e. s. 그래서 conscientious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의식적인. no. 원래 뜻. 양심적이에요. 양심이 있다 이거야. 야, 너는 양심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는 뭐이시죠? 양심적인.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정도 돼요. 성실한. 양심적인 성실한.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야? 양심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좀 축소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어를 이만큼을 날렸어. 이만큼은. 그러면서 얘가 이제 conscious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뜻이 축소가 되면서 의미가 좀 더 고급스러워졌지. 얘는 영어로 의식적이야. 의식적이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원래는 철자가 길어졌다가 철자를 더 길게 할 수가 없어. 왜 철자가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세 개야. 그러면 뭔가 길어지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그 다음 철자가 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좀 더 다른 언어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근데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뭐 시작? 의식적인.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양심. 그래서 양심적인. 그런데 줄어들면서 뭐가 돼? 의미가 좀 더 고급스럽게. 의식적인.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세 가지로. 얘 하나 나오고. 그다음 뭐냐면. 자, 옆으로 갑니다. self-conscious라는 단어가 나와. self-conscious. self-conscious. 뭐 시작? 자의식적인. self는 자자를 살려주고 나와. 자의식적인. self-conscious. 그 다음 이제 붙여서 나와. sub-conscious. 뭐가 돼? 시작. 잠재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그 다음 이제 언이 있어. unconscious. 얘는 뭐가 돼? 시작. 무의식적인. 그럼 몇 개 있다? 네 개. 시작. conscious 의식적인. self-conscious. 자의식적인. sub-conscious. 잠재의식적인. sub이 아래니까 잠재이다.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거. 무의식적인.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갑니다. 혼동의. 자, previous, obvious. 혼동의 할 수 있어. previous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작. 이전의, 사전의. 내가 네 앱이다. 내가 네 아비어. 아빠, apparent. 명백한. 꼭 외우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건 뭐예요? 시작. 과학자.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conscious가 있어야 돼. 뭐가 되시자? 양심적인. 그러면서 여기 툭 빠지면서 conscious가 돼. 의식적인. 요거만 먼저 차요. 수고하셨습니다.